우리 군은 정부의 국가관과 대적관이 담긴 교재로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군 교재를 활용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BS가 입수한 국방부 문건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실장과 1차장,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의 차관급, 국장급이 참석한 안보 교육 추진회의가 열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방안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결과 군 정신전력 교육과 국민 안보 교육의 연계가 미흡한 점 등을 파악해 8월 22일 상부에 보고했다고 적혔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SBS에 대국민 접점을 찾아 군 정신전력 교재를 국민 안보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8가지 추진 과제가 나옵니다. 민, 관, 군 안보 교육 네트워크 강화가 구체적 과제로 적시돼 있는데 사관생도와 대학생 간 안보 관련 학술 교류회장을 마련해 MZ세대 안보의식 고치 기회로 활용하고 명확한 국가관과 대적관 확립을 위한 민, 관, 군,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 중점 목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한 정부 연구기관들이 국가관과 대적관을 정립한 뒤 민간 학술 대회, 토론회 등을 통해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군 내부에서도 구시대적 조치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안보 교육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